드디어 기아 타이거즈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기아 심지학 단장은 다음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외국인 투수 용병의 선발을 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즌 용병들은 최악이었고 객관적인 국내 선수 전력상 절대적으로 가을 야구를 넘어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선수 구성인데 외국인 용병 투수들이 축을 쓰면서 가을 야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 선발이 없었다는 것이 심지학 단장의 가장 큰 숙제이자 리스크였는데요.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투수는 1999년생 우트우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모이세스 루고 선수입니다. 경력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아쉬운데요. 2017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하여 메이저리그 경력보다는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활약을 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것은 포심 평균 구속이 154km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투피치 투수이며 슬라이더와 포심 두 개의 구종으로 타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인데요. 2023 시즌 AAA46경기 출전하였고 선발 경험은 없으며 4승 3패 8홀드. 이 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5점대 투수입니다. 사실 성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아 프론트가 현장에서 본 모이세스 루고 선수의 투심 구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선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리그 통산 선발 등판을 37번 가졌으며 그 중 2021년에 19번의 선발 등판을 가졌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이가 상당히 젊은 투수이고 발전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서도 빠른 공을 가진 투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피치이지만 이 정도 구력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라면 충분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도 분명 있습니다. 한국 야구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투피치 스타일의 외국인 용병이 선발로서 살아남은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투피치의 경우 9위가 떨어지거나 제구가 좋지 않은 날에는 그대로 자책점으로 이어지는 경기가 많고 또 걱정은 지난 시즌 주로 불펜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선발로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아는 외국인 투수 영입 최우선 리스트로 모이세스 루고 선수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선수이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특히나 야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플러스 점수를 줄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KBO 리그에서 빠른 공을 가진 투수가 그리 많지 않고 불펜 경험뿐만 아니라 선발 투수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 리그에 초반 적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구력적으로 매력이 있고 파이팅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시험에 들 수 있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모이세스 루고 선수 영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루고 선수가 영입되고 기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번에도 불펜 투수를 영입해서 내년 시즌 외국인 투수 농사를 망치게 된다면 심지학 단장 역시 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분들, 기아 팬분들은 현재 기아와 가장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모이세스 루고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